언제나 반가운 사람 나에겐 아주 반가운 사람이 있습니다. 아무런 연락도 소식도 없다가 어느 날 한 번쯤 소리 없이 나타나는 사람 또 나에겐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. 참으로 좋은 친구이면서 반가운 사람들 언제나 함께하며 늘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가끔 아주 가끔 만나도 아주 편안하고 반가운 사람들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눈인사를 나누며 마음을 전하는 그런 반가운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건 어찌 보면 참으로 행복이겠죠 따스함과 웃음을 전하고 소리 없이 웃는 대화와 표현 속에서도 애틋함과 따스한 정을 듬뿍 나눌 수 있는 아주 반가운 사람들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고자 오늘도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며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. 서로가 행복하길 바라고 빌어주며 언제나 건강하길 바라는 사람들 보면 반갑고 즐겁고 다정한 사람들 나도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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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